둘, 셋! 좋았다! 오마이걸!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! 여러분! 2021년 신춘경연의 설이 다가왔습니다! 이렇게 설 인사 영상을 찍을 때면 우리 미라클 분들과 같이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는 하야소의 햇! 라고 합니다! 우리 지효랑 비니가 소띠 아니겠습니까? 우리 소띠 멤버들 기분이 어때요? 올 한해도 행복하고 좋은 일로 꽉꽉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! 그리고 모두가 의생수칙을 꼭꼭 잘 지켜서 저희가 하루빨리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설날이니까 따뜻한 떡국도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! 그리고 2021년에 저희 오마이걸이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미라클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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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